참가 번호 23번 투피엠 선 우영 저 태경씨는 그냥 나가셨는데 어우 뭔가 있어요 오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선글라스에서 참받았나요? 아 벗죠? 아 내가 우영이다 좋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동작은요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가 아주 귀엽게 변형을 시켜서 형님한테 제가 좀 자 요건데 음악을 약간의 문워크가 돼야 돼요 뭐냐면 저는 이제 길게 가잖아요 좀 짧게 가시면 돼요 짧게 앞에 뿌잉뿌잉 좀 하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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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워크도 어 약간 진지한 문워크가 있고 약간 샨틴 문워크가 있습니다 문워크를 정말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은 스텝을 이렇게 길게 잡아주세요 길게 잡아주는게 맞는건데 저 약간 조금 조금 배웠다 약간 간사하게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짧게 갑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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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 내 주는 기분이야 이제야 만났어 어 네 이런식으로 또 즐거움을 드릴 수 있네요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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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우리 허락 안 돼? 아 아 아 아 한번 무너카메를 보여주세요 아 근데 진짜 느낌 난다 우영아 어 너무 괜찮아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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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휙 우오오오오 후만 오오오와 만약에 요 찝대에 물렸다 어떤 소리를 됩니까? 에? 오 옷 이렇게 네 잘합니다 네 altogether 어어 역시 네 잘합니다. 최고의 기대 중.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잠시 후에 만나요.